으 예 수식열 내용을 다 뭐 이렇게 해 드리긴 그렇고 오늘은 그냥 그 중에 부록 좀 부록에 육도 윤회가 있어요 육도 윤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육도 윤회 보신 분들은 예전에 뭐 제가 설명 많이 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25페이지요 525 525페이지에 가면 육바라밀과 육도 윤회 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재미있는게 이건 그려 볼까요 책 없으셔도 이 그림만 보시면 따라오실 수 있죠 참나자리 예전에 예전에 많이 그렸던 건데 예전 추억도 떠올릴 겸 육도 윤회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인간계 주로 제가 이렇게 그렸었죠 술하게 천상계 여기는 아기죠 지옥 천상계 상 반대가 되는 촉생계 요 그림만 보셔도 느낌 오시죠 자 그 그림 제목에는 보리심과 중생심 일어났어요 요게 중생심이라는 얘기죠 육도의 마음 육도 윤회는 중생심을 대표합니다 그쵸 그럼 요 요 가운데 요 요긴 정토겠죠 정토 요 그 정토에 반대가 되는게 뭐죠 중생심에 해당되는 땅 예토 오염된 땅이라고 예토 청정한 땅이라고 정토 요 여기는 이제 보리심이죠 보리심 밖으로 쓸게요 보리심 왜냐 여기는 이제 여기도 밖으로 쓸게요 정토 정토 보리심 중생심 예토 쉽죠 그러면 이 정토 요 자리는 참나라는 거 아실 거고 자 참나가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정토도 펼쳐내고 예토도 펼쳐냅니다 보리심도 참나의 작용이요 중생심도 참나의 작용이요 참나의 작용이다 라고 해서 다 옳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육도에서 지금 지옥에 가는 게 그러면 참나 지옥 가는 것도 참나 작용은 맞는데 참나 작용이니까 옳은가요 지옥에 있는 게 옳을까요 지옥도 참나 작용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게 뭐예요 참나 작용이라고 아는 게 반야바라밀이죠 지옥도 참나 작용이구나 하는 걸 아는 그 반야 진리를 아는 반야바라밀로 인해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리심이 개발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같은 참나의 작용이지만 보다 나은 참나의 작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자 이런 거 똑같아요 지금 뭐 살인마가 살인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참나의 작용이라고요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꿈속에서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꾸죠 꿈속에서도 지옥골을 겪을 수 있고 꿈속에서 뭐 천상락을 누릴 수도 있죠 꿈속에서 자각몽 깨어나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꿈속에서 깨어난 게 정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좋은 꿈을 꿨다 천상계, 수락계, 인간계 여기가 그래도 선삼도라고 그래요 선삼도 선삼도 여기는요 삼선도라고 하겠죠 삼선도 여기는요 삼악도 그러잖아요 악도 맑은 사람은 위로 무거운 사람은 업이 무거운 사람은 아래로 천천히 나갈 테니까 그동안 혹시 이제 요런 부분 좀 의문 난 거 있으면 오늘 다 풀고 가시자구요 이거 끝나고 또 활발한 톡톡 시간에 궁금한 거 다 관련된 거 얘기해 주셔도 좋겠어요 삼선도, 삼악도가 있다 선한 길이 세 개 길도자죠 악한 길이 세 개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쪽이 더 그래도 좀 복도 찍고 하던 사람들이 가는 쪽 이거는 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가는 쪽 요정도 감각으로는 구분하시겠죠 이것도 별거 아니다 이 참나의 작용이다 참나의 작용이 결국은 이렇게 육바라밀로도 펼쳐지고 육바라밀의 마음을 보리심 탐진치의 마음이 중생심 아니에요 탐진치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탐진치의 마음이 중생심이다 탐욕, 욕심내고 분노하고 어리석은 요 마음이 중생심이다 그럼 반대겠죠 탐진치의 반대가 뭐예요? 육바라밀 육바라밀 반대죠 지혜롭고 고요하고 조화로우면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이겠죠 그게 육바라밀에 다 들어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탐진치의 중생심이 어떻게 육도를 펼쳐낼까요? 육바라밀과 육도윤회가 지금 핵심인데 지금 우리는 인간계에 살고 있죠 인간계에 살면 악의계, 지옥계, 축생계, 수락계, 천상계랑은 관련이 없을까요? 아니다 이거죠 중생심이에요 육도윤회는 중생심이 만들어내는 여섯 가지 스펙트럼의 여섯 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계 살면서도 또 똑같이 뭐예요? 1, 2, 3, 4, 5, 6 육도를 다 경험할 수 있다 자 어떻게 경험하느냐 보세요 핵심만 아시면 돼요 자 지옥은 지옥 핵심이 뭐죠? 책에 써있습니다 고통 지옥은 너무 괴로워요 천상은요? 만족이요 반대 욕구 만족 탐진치가 만족된 곳 탐진치가 제일 불만인 곳 탐욕이 탐욕이 그런데 보시면 탐진치 중에서도 탐진치에 다 관련되는데 좀 나눠볼게요 자 특히 탐욕과 관련해서 악이게 하면 악이 그러면 귀신이에요 귀신 욕망에 허덕이는 귀신 어떤 악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귀신 억울해 억울해 하는 귀신 뭔가 갈증 난 아직 배고프다는 귀신 그게 악이에요 난 아직 배고프다는 귀신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 인간계 살면서도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악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 상태 자 이 상태는 집착이다 탐진치 중에서 뭐가 센 거예요? 탐욕이 세겠죠 자 이것도 구분해 볼게요 탐진치로 한번 나눠볼게요 탐진치로 탐욕 탐진치 중에 탐욕 자 근데 탐욕이 무거우면 악이계예요 탐욕이 똑같이 탐욕이 탐진치에서 탐욕이 강조되는 세계인데 탐욕이 좀 가벼우면 인간계입니다 즉 인간은 똑같이 탐진치의 허덕이지만 그중에 특히 탐욕이 심하다 근데 인간계는 탐욕이 욕심을 내고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계 아닙니까? 그런데 충족이 너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탐욕이 충족이 너무 안 되면 탐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악의계로 간다 악의계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분노 가볼까요? 분노 진 수라하면 보통 우리가 분노하는 신들이죠 천상계 존재들이랑 비슷한 존재들인데 늘 싸움을 하는 천상계 신들이 수라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 그런데 분노를 하더라도 수라계는 형편이 더 나아요 더 많은 걸 갖추고 있어요 나름 천상계 존재예요 수라 제대로 천상계 만족을 못 누리는 게 질투하고 분노하느라 그런데 질투와 분노가 극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심해지죠 자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맛보는 거는 분노 때문이다 자 촉생계는 뭐로 대표될까요? 어리석음 탐진치 중에 굳이 고르자면 치 어리석음이 깊어요 천상계도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왜? 천상계도 아직 견성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토 사람들하고 천상계 사람들은 구분하세요 기독교의 천국은 자 퀴즈 기독교의 천국은 불교의 천상계일까요? 불교에서 말한 정토일까요? 천상계 불교의 천상계는 견성 못한 양반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덕은 지은 게 있어서 복을 받는 것 즉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지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지 견성한 곳 깨달은 곳은 아니에요 천상계 중에 깨달은 천상계를 정토로 그래요 정토는 견성한 양반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란 정토지 절대로 불교에서 말한 천상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 어설프게 공부한 분들이 기독교 예수님 믿음은 천국가인데 불교는 천국도 다 허망하다고 하는 정교야 불교가 더 스케일이 커 나 꽤 무식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제 느낌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 말한 것 좀 더 할게요 그러면 지옥은 핵심이 뭐냐 고통이다 분노가 심해져서 고통이 뭐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탐욕이 깊어져가지고 엄청난 집착에 빠진 곳이 악의계다 탐욕을 추구하면서 끝없이 욕망에 끌려다니는 세계가 인간계다 욕망이 만족돼가지고 욕망이 만족돼서 탐진치가 만족돼서 너무 행복한 곳이지만 결국 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이 풀리진 않고 있는 세계다 어리석음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상계 사람들은 이 만족이라는 게 뭐냐 결국 뭐로 이어지냐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천상계 사람들은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좀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세파 사람들이 교만에 빠졌었죠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도 모르면서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들 탐욕에 물자가 부족해가지고 욕망에 집착해 있는 그 악의계에 빠져있는 중생들 뭐 좀 먹고 살겠다고 막 로마 식민지 하에서 머리 쓰고 살아가는 중생들 어떻게 로마를 정복해야겠다고 로마를 물리치고 좀 우리나라 독립해야겠다고 늘 어떤 분노 상태에 빠져있는 거고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분노 상태에 빠져 살아가시는 또 수라의 세계들 그 식민지 세상에서 로마의 식민지 세상에서 아 모르겠다 인간이 뭐 그냥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살다 가자 무지한 축생계 무지에 빠진 축생계 교만에 빠진 천상계 욕망에 끌려가는 인간계 집착이 너무 심해진 악의계 늘 분노에 빠져있는 화가 나있는 수라계 그 분노가 고통으로 이어져서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지옥계 이게 인간계에서 그냥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봐볼까요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각주 육도윤에는 탐진치의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니 천상계 인간계 수라계 삼선도는 탐진치의 죄가 가벼운 자들의 세계이며 아시겠죠 탐진치가 가볍다 그 중에 또 특색을 따져보면 인간계는 탐 천상계는 치 수라계는 진 이면 가벼운 탐진치라는 거 아시겠죠 무거운 탐진치의 세계 탐 무거운 탐 악의 무거운 진 지옥 무거운 치 축생 이렇게 삼악도와 삼성도가 펼쳐진다 탐진치의 죄가 무거운 자들의 세계를 삼악도라고 한다 생각감정오감의 중생심은 중생심은 별게 아니라 생각감정오감 우리가 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괴로울 때는 지옥의 법계 집착에 빠져 허덕일 때는 악의의 법계 무지할 때는 무지한 삶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은 축생계 그리고 욕망을 추구할 때는 인간의 법계 만족에 빠져 있을 때는 천상의 법계 분노여 충만할 때는 수라의 법계 하나로 통한다 인간계에 살지면 순간순간 찰나찰나 오늘 하루에도 수라계에 있기도 하고 악의계에 있기도 하고 지옥계에 가 있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그렇죠 자 어제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수능 있었죠 수능 수능 시험 보고 이제 이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텐데 불합격입니다 통지를 받을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그래서 불합격이 다 아침이에요 지옥 아니에요 그 전까지 엄청나게 제발 합격 제발 합격 그런 막 악의의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렇죠 평온한 인간계 삶에서 갑자기 악의계로 큰일 난다는 마음 난 이걸 얻어야겠다는 마음에 갔다가 불합격 소식을 들으면 지옥계에 갔다가 그렇죠 내 친구가 친구야 난 합격했어 엄청난 질투와 분노가 폭발하겠죠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축생계 의욕을 잃고 집에 그냥 쓰러져 있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누워있을 수 있으면 축생계죠 저녁에 그 통지가 잘못됐다 합격입니다 갑자기 천상계가 있죠 자 되게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어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루에 우리는 실감나게 육도를 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날은 인간계로 와있겠죠 대학교 신입생으로 열심히 살아가야지 또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면서 목표를 이루게 노력하는 인간계에 와있겠죠 절박해지면 악이 고통이 무관지옥이라고 하죠 고통의 틈이 없다는 건 계속 고통이 올라오면 지옥 무의식상태에 빠지면 축생 친구에 대한 질투 나 말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 분노 타오를 수밖에 저도 똑같이 겪을 일이에요 저도 이 상황이면 딱 이거 겪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안 겪을 자신이 있냐 없어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합격했다는데 천상계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합격하셨습니다 예 이럴 사람 있어요 말이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중생심 있냐 없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육도윤회를 우리가 쭉 살펴봤어도 육도윤회를 떠나자는 건가 아니요 절대 윤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탐진치 생각감정 오감의 중생심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도윤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런과 마찬가지로 하나 한세계가 더 있다 참나와 하나로 국명하는 보리심일 때는 정토의 법괴다 정토에 접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도를 꼭 벗어날 게 아니라 육도윤회를 다 겪는 중에도 악이게 있더라도 보세요 악이게 내가 있더라도 악이게 있더라도 참나랑 접속해버리면 참나랑 접속해버리면 이 악이게 있는 마음이 그대로 정화될 거 아닙니까 참나 각성한 마음이 보리심이 51% 이상이면 악이게 마음 탐욕의 마음 집착의 마음 좀 있어도 되잖아요 고통이 고통이 아파 죽겠어요 고통이 틈이 없이 일어나도 참나 각성 하고 있으면 이 고통도 견들만해지잖아요 그쵸 천상계에서 내가 만족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견성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도 참나 각성 하면 그런 교만한 마음 만족의 마음 있더라도 참나 각성의 마음이 51% 이상이면 괜찮잖아요 중심을 놓치지 않아요 균형이 잡혀요 똑같아요 내가 좀 화날 일 있으면 화내는 거죠 아무리 화나 있더라도 참나 붙잡으면 몰겐자 해버리면 몰라 괜찮아 하고 자명해라고 해버리면 아무리 분노가 있더라도 선을 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선을 못 넘는 분노 선을 못 넘는 집착 선을 못 넘는 고통 선을 못 넘는 만족 이렇게 중을 잡아버린다 무지 무지 있어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알아요 우리 모르는 게 늘 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건 있습니다 근데 참나랑 함께하면 그 모르는 것도 잘 쓰인다 좋은 곳에 쓰인다 따라서 보살은 중생심을 버리고 열반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의 보리심으로 육도윤회의 중생심을 잘 경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찬가지로 육도윤회를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계 안에서 극락정토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즉 육도윤회를 단순히 벗어나자가 아니라 뭐예요 정토를 확장하자가 목표로 정토 즉 인간계 자 보세요 우리가 인간계 살면서도 정토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계를 초월해서 정토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정토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살아서 인간계 인간의 중생심 갖고도 그대로 정토에 살 수 있다 이중국적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중국적자가 가능하다 정토는 그러니까 정토를 확장하자 정토에 빨리 접속하라는 겁니다 정토에 접속하라 지금 인간계에 계시건 천상계에 계시건 수라계에 계시건 아기 축생 지옥 어디 있건 지옥에 있더라도 참나각생 해버리면 그냥 그분은 지옥에 있지만 몸은 지옥에 있지만 정토 소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글 보시면요 지옥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심없는 고통에 빠져 있다면 혹시 지옥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 이제 각 육도 윤회별로 바람일 처방을 한번 내려볼까요 만약에 지옥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심없는 고통에 빠져 있을 것이고 526페이지요 곧장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와 접속하는 선정바람일을 닦아 정토의 마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정토의 마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바람일 자 고통이 심할 때는 육바람일 중에 선정을 때려서 진정을 시켜주는 게 육바람일 중에 선정이 가장 강조되면 좋겠다 그래서 보살은 선정바람일로 지옥계의 중생들을 정토로 인도할 수 있다 자 아귀의 마음이 만약에 아귀의 마음 내가 너무 집착에 빠져 갈증이 심하다면 욕망의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면 곧장 자 집착이 심한 거잖아요 참나 각성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각성 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자명하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육바람일을 끌어올릴까요 어떤 생각을 자명하게 할까요 내 욕심난 거 지금 그것밖에 안 보이는 세상 있잖아요 아귀 법개가 곧장 내 주변의 입장까지 한번 이해하고 배려하는 보시 바람일을 닦아라 남은 어떨까 나도 이렇게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갖고 싶을까 하면서 보시 바람일을 닦아서 정토의 마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보살은 보시 바람일로 남과 나누는 마음으로 내 것만 챙기려는 아귀계의 중생들을 정토로 인도합니다 자 마지막 말이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먼저 정토에 갔죠 정토 개척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귀계의 중생들까지 보살은 구원시켜줄 수 있어요 정토 확장입니다 아까 지옥중생 원래 구제해주는 게 지장보살이나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이 지옥에서 선정바라밀로 안정을 찾으면 다른 중생들도 선정바라밀로 지옥계의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럴 땐 여러분이 지장보살처럼 되는 겁니다 축생계를 어떻게 구원할 거냐 축생계에 빠진 내 마음 무지에 빠져 혼미한 내 마음을 반야바라밀로 요격하는 겁니다 무지에서 온 거니까 축생계의 마음은 곧장 근거가 있는 자명한 거면 옳다고 인가하는 반야바라밀로 지금 자명해? 너의 생각 자명해? 삶에 대한 너의 태도 자명해? 너한테 닥친 그 위기와 역경에 대한 너의 이해는 자명하냐?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고 너는 그 안에서도 얼마든 육바라밀로 경영할 수 있다는 진리를 너는 생각해봤냐? 라고 하면 한생각 돌이켜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야바라밀로 축생의 마음을 극복하고요 나아가서 축생계 중생들을 반야바라밀로 정토로 인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정토의 개척 정토의 확장 수라의 마음 질투와 분노에 우리가 빠져있을 때 내 마음을 건져 본 사람은 다른 중생 마음도 건져줄 수 있죠 내 마음을 건질 때 질투와 분노에 빠져있을 때 곧장 진실을 너는 수용했냐? 자명한 걸 왜 수용하지 않느냐? 저게 네게 아니라는 걸 왜 수용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공들여서 이룬 성과를 왜 네가 탐내느냐? 왜 너는 진실을 수용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인욕하고 수용하는 매사에 겸손한 인욕바라미를 닦아서 정토의 마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토의 마음 강화라는 것은 보리심 51% 이상을 만들어내면 실제로 여러분은 수라기의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인욕바라미로 인간의 마음은 욕망의 추구에 빠져있는게 기본적으로 우리 고등 침팬치 인간 중생의 마음인데 곧장 욕심은 추구하되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 하는 지게바라미를 닦아서 정토 마음 강화시키자 양심 51% 이상 만듭시다 보살은 지게바라미로 인간계의 중생들을 정토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천상계의 마음 천상계의 마음은 만족스럽고 교만에 빠진 마음이에요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이 우주에서 내가 제일 뛰어난 것 같은 교만에 빠져요 견성도 못했지만 중생들 중엔 내가 제일 삶의 형편이 좋으니까 지금 지구에서 제일 상류층들은 본인들이 천상계의 존재라고 생각할걸요 왜냐면 본인들도 힘든게 있겠지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이미 천상계에 와있다는거 알거에요 나의 고민은 사실 그들의 고민과는 질이 다르다 교만에 빠집니다 만족과 교만에 빠지는데 실제로 이 우주에서도 좀 살만한 데 가면 교만에 빠진다는거에요 더 어렵게 사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제일 높은 존재 같죠 위에 정토가 있다는걸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정진바람 너 지금 최선을 다했느냐 너 지금 너가 지금 진짜 최선의 경지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부족한게 있으면 인정하고 닦는 정진바람 를 통해 천상계 중생들을 본인은 물론 천상계 중생들까지 정토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섯가지 육바람 를 통해 육도 윤회의 중생심을 경영하는 방법도 살펴본 거고요 내 마음 안에서 정토를 확장해서 내가 어느 육도 윤회 어디에 있든지 정토에 접속하는 법 정토 개척하는 법 도 설명드렸고요 나아가서 육도 윤회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건져서 다 정토로 인도해가지고 정토를 확장시키자는 보살의 위대한 사업 정토 개척과 정토 확장 다른 말로 자리 이타 성불 재중의 삶을 육바람 율로 해결하자 재료는 육도 윤회하는 탐진치의 중생심이지만 육군의 마음이지만 이 육군의 마음이 육도로 우리를 윤회시키는데 육군의 마음 생각감정 오감의 육군의 마음을 육바람 율로 경영하는 것만이 답이지 육군을 버리고 육도윤회를 버리고 열반을 추구하는 것은 그런 소승돌이는 답이 아니다 애초에 답이 아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모르니까 육도윤회를 버리려고 말하는데 참나의 작용은 맞다 이왕이면 꿈은 맞다 일체는 참나의 꿈이다 다만 이왕이면 좋은 꿈으로 바꾸자 이왕이면 정토로 바꾸자 하는 게 대승보살들의 원입니다 왜냐하면 대승보살들은 일체가 본래 공하고 참나 작용이란 걸 알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신 이 펜 하나도 다 참나라는 걸 알아요 금으로 만든 건 다 금이죠 참나로 만든 건 다 참납니다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아니까 이걸 버리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중생심을 버리고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중생심을 경영해 버리겠다 정화시키겠다 승화시키겠다 탐진체 로고스가 구현되고 있는 중생심을 더 고차원적인 육바라멜의 로고스를 구현하는 보리심으로 인도하겠다 중생심을 잘 경영하겠다 이겁니다 중생심이 없으면 이 우주가 재미가 없죠 중생심이 없는데 그게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마경 말씀으로 맺을게요 유마고사가 뭐라고 했죠 보살도는 뭐라고요 유내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열반에 안주하지도 않는 것 열반에 들어가지도 않고 유내계에서 헤매고 다니지도 않아요 보리심 튼튼한 보리심 정토의 마음을 품고 정토를 확장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정토의 개척 정토의 확장 늘 정토에 접속해 있으면서 이 땅에서 윤회하는 세계를 모두 정토 세계로 바꾸는 지금 우리가 인간계에 있지만 우리가 중생심을 육바람일의 마음으로 경영할 수 있다면 이 인간계는 그대로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대로 더 씌워버리는 겁니다 정토를 더 씌워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참나와 함께하면 정토인 거예요 욕망만 추구하고 산다면 인간이지만 베이스 기본값이 인간이지만 기본값이 악이지만 기본값이 지옥중생이고 기본값이 축생이지만 기본값 하나가 더 있다 육바람일의 기본값이 모든 중생에게 내재되어 있다 그걸 각성해버리면 그대로 정토적석이다 이중국적자가 된다 그렇죠 그랬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정토로밖에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사후에 정토로 갈 수밖에 없고 살아서 육도 어디 가더라도 정토를 확장시키면서 돌아다니는 보살이 된다 육도 어디 가 있어도 천상계가 있건 인간계가 있건 축생계가 있건 그 양반은 정토 소속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옛날 고순들이 소를 구제하려면 소로 태어나야 된다 축생계를 구제하려면 축생으로 태어낸다 이런 소리까지 하시면서 육도를 내가 육도 꼭 축생으로 태어나시겠다는 게 아니라 육도 어디라도 필요한 곳 있으면 간다 원래 정토에 진짜 정토에 사는 그 보살들은요 육도 어디든 파견 나가면 간다는 마음인데 그 못된 인간의 욕망에 빠져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들이 꿈꾸는 정토는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안아야지 정토가서 편히 살아야지 하고 연구를 해요 자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해도 다시는 여기 안아야지 사바세계 더러운 세계 공부도 더럽게 안되는 레벨업도 진짜 안되고 아이템도 짜고 진짜 정토가서 공부 잘해야지 하는 건 천상계 잘 가야 천상계 밖에 갈 수가 없는 지극히 좁은 소견이다 아니 견성을 못하고 추구하는 게 딱 자기 욕망의 만족인데 어떻게 정토를 가요 잘 가야 천상계고 그런 마음을 품었더라도 공덕도 덜 짓고 했으면 저기 밑으로 도는 거지 육도윤회에 벗어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리고 벗어나는 게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육도윤회에 벗어난다는 건 정토로 가는 거다 정토로 간다는 건 결국도 육도윤회를 버리지도 않는다 육도윤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토를 확장해가는 존재 이 모든 육도의 정토를 구현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살에 대한 이해도 좀 깊어지시고 삶의 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중생심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지혜가 생기시지 않을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